지금 이렇게 팅팅 불었습니다 한 4시간 정도? 5시간 정도? 굴린거 샤아 여기다가 좀 무지하게 많이 했네요 자 콩 굴린거를 한번 처음에 콩 굴리기 전에 한번 씻었습니다 재반에다가 딱딱해서 요게 무농약 무농약 매주콩입니다 매주콩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을 와 양이 무지하게 많은데 자 콩을 보아를 합니다 아까 위에꺼는 좀 덜 부러졌는데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콩자반 도전합니다 까입거 뭐 있습니까 이쪽에다가 물을 자 하나 이거 홈꾸릇 같은거에다가 두개를 딱 넣습니다 그 다음에 쌓는데 비법으로 비법 까놀라요? 깜짝놀라요? 자 콩기름을 한숫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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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큰술인데 큰게 없어서 자 이렇게 콩기름을 딱 한숫갈로 넣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윤기도 나고 겁나 맛있답니다 전문 요리사 비법입니다 자 불을 켜고 한 20분간 끓이겠습니다 자 20분간 삶았습니다 20분간 삶았습니다 콩기름 한스푼 넣은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20분간 삶았고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자 먼저 얘를 쇠반에 따놓고 물을 한번 빼주겠습니다 아까 워무 머위를 삶아가지고 하시는 머위를 자 얘를 이 물 뿌릴때 써야되니까 이거를 그릇을 놓고 물을 따라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물을 버리지 말고 자 요 물을 자 고대로 이쪽에다가 투하를 합니다 자 요정도는 끓이는게 충분하겠습니다 요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맞습니다 한번 쇠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바로 거기다가 쪼리는게 아니고 요런식으로 해서 자 그 다음에 껍데기같은거 좀 지름하는거 덜어내고 자 메주콩으로 해서 와서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메주콩 메주콩을 무농약으로 키워서 팔고 남은거 가지고 지금 콩나물도 키우고 별걸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콩이 콩비룹을 넣으니까 탱탱탱합니다 요거 맛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불을 켜고 설탕 황설탕 뭐야 어디서 다 황설탕이 없나 아 황설탕을 넣어야 되는데 황설탕을 2큰술을 넣었습니다 아 3큰술을 넣습니다 이제 중요한거는 황설탕이 지금 안보인다는거 아 황설탕이 있어야 되는데 황설탕이 어디 갔나 황설탕이 아 중요한건 황설탕이 없어서 그냥 백설탕으로 하겠습니다 아 아 미리 준비를 못해서 황설탕이 있는거 좋아하시는분들은 국물있게 하고 싫어하시는분들은 팍팍 돌려주십쇼 아까는 거졌을때 이런거 좀 껍데기 나온거 이런거는 좀 건져주는게 위조할수록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끓입니다 쫙 끓인 다음에 이제 중요한거 여기에 당연히 간장을 넣어야 되겠죠 간장 간장 진간장 진간장을 5큰술을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골고루 넣습니다 그 다음에 팍팍 돌려줍니다 일단은 센불로 합니다 아까는 삶을때는 중불 키포인트는 중불로 삶을때 꼭 저걸 넣어야 된다는거 식용유를 한스쿨 한큰술 그리고 물은 아까전에 저 그릇 삶을때는 저걸로 두개 조릴때는 아마 다 조리고나면 저걸로 한 한그릇정도 남습니다 그걸로 다시 갖다 넣어서 끓여주면 됩니다 이게 지금 매주콩이라서 맛이 어떨지는 저도 뭐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있는 콩이 매주콩이랑 독서기콩 두개밖에 없어서 단자스타일로 단자스타일로 간을 좀 보고 간이 좀 안맞으면 간장을 좀 넣어도 됩니다 오 맛있어 콩이 탱글탱글하네 음 음 약간 간이 약간 싱거운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얘를 좀 조려줍니다 콩이 확실히 무조건 좋습니다 단점이 콩밥을 먹으니까 왕기가 빡빡 많이 나온다는게 좀 단점입니다 물이 좀 저기해서 약간 싱거워서 3큰술 더 넣겠습니다 이제 큰술이 큰 저기가 아니라 두 배는 넣어야 되겠습니다 4개 5개 이건 딱 10개는 겁니다 10큰술 간을 보시고 양도 지금 좀 많이 해가지고 딱 조려주면 됩니다 마지막 물엿 물엿만 딱 넣어주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자 뭐 어려울거 하나도 없습니다 음 단자입니다 단자 음 약간 짝조롬한데 약간 설탕을 넣어서 약간 단맛이 좀 나고 있습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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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간이 다 안 됐습니다 음 조려야되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는데 간이 좀 덜겠습니다. 집에 콩이 많으니까 그냥 콩 가지고 콩나무는 뭐 그냥 콩밥에 콩자반에 콩자반이 무지하게 많네. 엄청 양이 많은거네. 한 달 먹겠다. 이거. 약간 졸이니까 조금 간이 되고 있습니다. 아직 간이 다 안 됐습니다. 아까 무를 좀, 졸임무를 좀 많이 넣었더니 위에 졸임무는 한 두 컵 정도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설탕이 들어가서 확실히 단맛이 좀 납니다. 두 컵은 넣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물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약간 시간이 걸렸습니다. 근데 약간 좀 싱거운 맛이 납니다. 약간 싱겁습니다. 약간 짭조롱하면서 약간 단맛이 나야되는데 조금 간장이 무지한 것 같습니다. 간 보시고 한 3큰술만 넣겠습니다. 확실히 삶을 때 콩기름을 넣으니까 애들이 탱탱해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 확 쪼긴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싱거우면 조금 싱거우면 좋아좋아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쪼리던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. 아우 배고프다 저녁을 안 먹었더니 배가 무지하게 없습니다. 쪼리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좀 이따 뱉겠습니다. 자 이렇게 자박자박 색깔이 지금 홍에 좀 뱉죠 간장색이 이렇게 자박자박 이렇게 자박자박 이렇게 자박자박 다닐 뱉을 넣어 줍니다. 물엿을 딱 물엿을 물엿이 사과났나 물엿이 덜어내내 물엿을 여기 양이 좀 되니까 자 국물이 너무 많아서 국물을 조금 덜어내겠습니다. 국물이 너무 많아서 자 국물은 딱 2컵만 넣어서 졸여주십쇼. 국물이 맞으면 또 별로 맛이 없으니까 자박자박하게 해서 자 물엿을 자 1큰술 여긴 양이 좀 돼서 3큰술 넣겠습니다. 자 2큰술 자 3큰술 확실히 콩기름을 넣어서 그런지 콩이 탱탱해졌습니다. 끄고택이가 안되고 색깔이 머금직스럽게 간장색이 잘됐습니다. 아우 아직 간이 콩에 다 안됐습니다. 양이 많아서 1큰술만 더 넣겠습니다. 그때그때 양을 보고 조금 조절하시면 됩니다. 물엿이 들어가야지 조금 조금 짱짱해지고 멸치 같은 경우 바스락범도 더 남게 됩니다. 물엿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멸치볶음도 했는데 확실히 물엿이 들어가니까 고소함이랑 뭐라고 할까 눅눅해지지 않고 약간 바사락거리는 느낌? 약간 그런게 더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물을 이렇게 조려주면서 애들이 간이 되게 뒤집어 줍니다. 이렇게 안방하면 배가 밥도둑이 될 겁니다. 자 자박자박하게 조려주면 됩니다. 음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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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이 좀 있는걸 별로 안좋아해서 자박자박하게 조리겠습니다. 자 좀 이따 완료되면 뵙겠습니다. 자 콩자반이 맛있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. 색깔이 아주 이쁘게 나왔습니다. 색깔만큼 비주얼만큼 맛도 끝내줍니다. 계속 조리고 있습니다. 국물이 조금 있어서 조금 더 조리겠습니다. 조리면서 얘가 간이 싹 될겁니다. 다음에 2차 할 때는 콩에 간이 좀 될 수 있게 끓일 때 조금 간장을 미리 넣고 끓이는게 날 것 같습니다. 간장을 조금 넣어줘야지 간이 좀 되니까 그리고 조질 때 종이컵으로 한 두개 정도만 양 봐서 한 절반 정도 안되게 한 3분의 1만 되게 넣고 조려야 되겠습니다.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눈끼가 살아있습니다. 음 음 밥도롱한게 맛있습니다. 자 이제 얼큰 가득합니다. 자 비주얼도 아주 이쁘게 나왔습니다. 자 자 이래서 콩자반은 끝내겠습니다. 자 밥을 한번 먹겠습니다. 음 맛있어 맛있어 매죽콩도 괜찮습니다. 매죽콩도 맛있습니다. 맛있습니다. 음 아주 좋아 자 이상 매죽콩 콩자반 자 비주얼도 아주 깔끔하게 나왔습니다. 영양만점의 매죽콩 콩자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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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